자 이번 판에 톨스 괜찮은데 자 위치가 괜찮네요 우리 팀 9시가 그대님이고 5시가 공방 적은데 우리 5시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단건일 것 같은데 이번 판은 4시 형 링 자 우리 팀 5시가 저글링만 좀 뽑아줘도 할만하거든 8,5시 하겠습니다 빠른 정차에 갈게요 이번 판은 그리고 이따가 가서 센터포토에도 괜찮거든요 상대 자리 좀 확인해보고 어 이번 판 패배시 3만원이요? 자 샘포 도전 간다 원래 이런 빌드 안하는데 큰 그림 구멍 그려 볼게요 아 롬스 제주다오 2천원 이번판 우리팀 욕먹을 시 만원 추가 더 하자 모르겠다 6링만 하고 히드라 가요 당신들 하고싶은거 아세요 나 모르겠다 빌드는 각자 알아서 올리는거 나도 모르겠다 형들 올리는거 하자 나는 링이 왜이렇게 빠르냐 링이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똑같은 구드론 나 왜이렇게 빨리 뛰지 망했는데요? 이거 울리기까지 빨리 뛰을지 몰랐네 아 저그 형 야 우리팀 저그 몇 승 몇 패야? 우리팀 좀 이상하냐 하는게 아 1500승 5000패구나 20% 아니 다다시형 1000승 5000패인데? 흐흐흐 흐흐흐 뭐지? 거의 꽤나 지켓은 바로 2턴? 와... 진짜... 바로 2타는 거 보고 아... 복수 가자... 이건 안되겠다 형들 이 새끼들 안되겠다... 아... 파치 어머니 미적은 성공했네? 본의 아니게... 아 이거 절대로 일부러 진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하다보니까 진거지 일부러 진건 아니에요 근데 방금 방제 뭐였냐 아제 골뱅이 유뱅이 두개 이 방인가? 나... 이 방 아니야? 이 방... 이 방... 이 방... 이 방... 아 이 방인가? 아닌데... 이 방 아니었는데? 어느 방이었지? 어... 안 만드는데? 잠깐만... 이 방 아니야... 다른 방이었는데? 방이 안... 아... 없다 방이... 아... 5시가 안나왔나? 어... 아이고 우리 파치 형님 또 3만원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근데 이거 절대 일부러 진거 아닙니다 아시죠 형님... 아 진짜 난 샘포하고 운영하려고 그랬거든 이거 빨간 같네? 우리 팀 쩌그가 레드 8203 어... 아니 나왔는데? 어! 가자! 뒤졌다 너네 어! 잠깐만! 그대님 못 왔는데? 복수장 가겠습니다 웃어? 어! 아 이 새끼들 하하하하하하 너네는 뒤졌다 진짜로 무덕탓 인정사정 없이 패겠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패게요 앰들아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돼 이제 벌을 좀 받자 나이 50초먹고 비매너 하고싶어 참교육 시키겠습니다 너무 우리를 화나게 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기고 지는건 상관없는데 저렇게 나오면 안되지 그럼 제가 이기를 해줄게요 원래 제가 링을 잘 안하는데 이번판으로 링을 가겠습니다 리치가 해야되 이기지는 자리라 이동할게요 아 2판 pbc 2만 아 승리시 4만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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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서 아로 이미 묶였죠 일곱시 이미 괜찮아요 도망해주세요 한 번 받을게요 레어를 가겠습니다 레어 안녕 한 마리 몰래 나와버리긴 어이 정신 못차리죠 뭐해 얘들이 아까 이길때처럼 입을 못헀는데 아까처럼 입도 shouting そ 소보 혹 Parisi 하 Football 왜 이렇게 조용다 소보들을 여기다가 주방 상대방 스포結 진짜 잘하셨어? 어 얘들 잘한다 기본기가 있는데 얘들 치네 애들 근데 게임 좀 불리한 거 같아 우리 테란형 이건 폐구정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야 벌어 우리 그냥 탈은 좀 묶어놓을게 최대한 그나마 폴토가 좀 가난해서 할만하긴 한데 여기서 좀 불리하긴 하다 그냥 다 빼야겠다 오 9개 나이스 포즈 이걸 누가 하라고 했다 이걸 braw 이걸 들어갈 Show 아 아직 9kg 많이 많았는데 전판에 도발을 좀 제대로 당해가지고 처음에 32 잘 나옵니다 상대가 아까처럼 입을 못 털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는 유리했는데 이제는 상대가 별로 안 유리하거든요 나를 낳으세요 얘들아 뭐해? 왜?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것들이 지들이 이길 때는 입 존다 털더니 지니까 벙어리가 됐구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